창조예술의 K-TROFT 세계로 파이팅 국민 여러분 진행을 맡은 박남춘 저는 하명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오늘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이것은 61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해갑이군요. 백제문화재가 개최되고 있는 전통과 문화의 고장 충청남도 부여를 찾아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1400년 전 대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 바로 부여군에서 오늘 파이팅 국민 여러분 함께 하게 되어서 오늘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우리 추억들을 소환해 음악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. 이번 무대에 좀 소개를 멋있게 좀 해주시죠. 그럴까요. 언제나 잔잔한 저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멋진 남자 그 여인의 주인공 신송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여기 여기 또 왔어 희미한 불빛 따라 추억을 찾아가면 그리 막 쌓이놓은 곳이 내가 쓰는 비가 내린다 외부 거리에서 추억 어린 거리에서 눈물 속에 아름진 옛사랑의 그림자 그 여인은 못 잊어서 못 잊어서 나 여기 여기 또 왔어 희미한 불빛 따라 추억을 찾아가면 그리 막 쌓이놓은 곳이 내가 쓰는 비가 내린다 그 여인은 못 잊어서 못 잊어서 나 여기 여기 또 왔어 희미한 불빛 따라 추억을 찾아가면 그리 막 쌓이놓은 곳이 내 가슴에는 비가 내린다 희미한 불빛